예를 들면 미국에서 유학 온 샘 스미스가 한국인들이 홍어를 먹는 모습을 보... 샘 스미스가 쓰지 있어? 왜 이렇게 웅성거려? 샘 스미스가 쓰지 있는 인물이야? 아 있어? 뭐 하시는 분인데? 가수야? 나 그냥 얘기한 거야. 아니 니네 표정이 지금 뭔가 웅성웅성해가지고 요거 좀 잡고 갈게요. 실존 인물이야? 근데 익숙해가지고 샘 스미스가 그냥 튀어나왔거든 이렇게? 나 지금 떨리는 거 보이냐? 많이 유명해? 편집해야 될 것 같아요.